뉴스타파가 최근 인선된 4명의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7명의 장관 후보자를 분석해봤더니 딱 3가지 특징이 드러났습니다. 친박이거나 강한 보수 성향이거나 또는 영남 출신이었습니다. 이 3가지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 인물은 11명 가운데 단 2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최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9일 세월호 참사 34일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박 대통령은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가 세월호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며 이를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수습용 개각과 청와대 수석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의 면면에서 대통령이 눈물로 다짐했던 끼리끼리 문화 척결 의지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난 12일 교체된 청와대 수석 비서관은 모두 4명 먼저 송광룡 신임 교육문화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이었던 정수장학회에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사를 지냈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 비서관은 2012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캠프 대변인을 맡은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입니다. 안종범 경제 수석 역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의 공약 개발을 총괄했던 또 다른 친박 인사입니다. 지난 13일 발표된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모두 7명 여기에도 친박 인사들이 대거 중용됐습니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비서실장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친박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 인물로 분류됩니다. 새누리당 내 경제통으로 꼽혀왔으나 박근혜 지키기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제가 왜 오는지 압니까? 박근혜 대표께서 매일 전화해가지고 그 치료국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보소 그래서 옵니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박근혜 대선 겸포나 새누리당 등을 통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경북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동양 김영환 민정수석도 경북 우성 출신의 대구고등학교를 나와 박 대통령과 지연으로 얽혀있습니다. 김영환 민정수석은 공안검사 출시대로 김기춘 비서실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전임 홍경식 민정수석과 함께 공안검사 전성시대를 이어갔습니다. 교육정책을 총괄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교육문화 수석에 보수 색채가 강한 인물들이 기용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김영수 교육부 장관 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후보자는 지난 2월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좌편향 교사들이 역사교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이념투쟁을 정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좌파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반대한 것은 국민적 수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다 정종섭 신임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역사 왜곡으로 무리를 빚은 교학사 교과서의 주요 필진이 포진해 있는 한국현대사학회 이사 출신입니다. 이념적으로도 오히려 관료들보다는 다른 밖에서 주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공안검사 출신이라든가 교육운동 쪽으로 해서 보수운동을 해왔던 사람이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이념적인 편협성은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대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인사탕평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지금 그대로 가버린 거죠. 뉴스타파가 이번에 임명된 11명의 청와대 수석과 장관 후보자들을 분석한 결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침박, 강한 보수 성향, 영남이 그것이었습니다. 11명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후보자 단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와 정정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안정범 경제수석과 김영환 민정수석, 송광룡 교육문화수석 등 핵심 요직에 등용된 인사들은 두 가지 이상의 범주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또 한 가지 두드러진 점은 박근혜 정부 경제팀의 사령탑으로 내정된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경제관년부처 장관들의 각별한 관계입니다. 최양희 신임 미창부 장관 후보자는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지식경제부 장관 시절 운영했던 국가 R&D 전략기획단의 초대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윤상직 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 부총리 후보자가 장관 시절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사이자 미국 위스콘신대 동문, 안정범 신임 경제수석 역시 최 부총리 후보자와 위스콘신대학교 동문입니다. 경제분야에선 완벽히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된 것입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는 내정 직후 바로 부동산 규제 철폐를 언급하는 등 성장 위주의 정책을 강하게 펼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주창했던 경제민주화는 이제 현 정부의 핵심 의제에선 완전히 멀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으로 갈라져 분열과 갈등이 위험수위에 달했습니다. 민생은 큰 위기입니다. 다음 대통령 5년 임기 동안 무너진 민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절박한 심정이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탕평인사와 국민 대통합 정책을 통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해 왔습니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대한민국 모두 함께 행복을 누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에 의은 이번 내각과 청와대 수석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인사행태 자체가 이른바 끼리끼리 문화의 표본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